논어, 향당의 12번입니다. 구, 마구깐 구예요. 구, 분, 불탔습니다. 마구깐이, 마구깐이 불탔다. 마구깐에 불이 났다. 자, 공자 선생님이 퇴근했다. 물러서 왔다. 조, 조정에서. 공자 선생님이 조정에서 퇴근해서 왈, 말씀하셨다. 상, 다칠상이죠. 상인, 사람이 다쳤니? 상인호, 사람이 다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문, 묻지 않았다. 마,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사람 목숨이 중요했다라는 말이죠. 나의 이학 차원에서 가르침다. 상인호,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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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호.나의